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출발선을 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집, 학교, 도서관, 하루 1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수능시험을 보았고 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한으로써 씩씩하게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큰 실패 한 번 없이 달려온 저의 인생이 부러우신가요? 대기업에 입사한 지 5개월,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제 인생 시간은 오전 7시 36분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겨우 42.19km의 인생 마라톤 코스 중에 13km 구간을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의 끝에선 C의 불자를 그리며 오늘 보여줄 자신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취업준비 중 53만 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끌렸던 골고픽 아ac Wilson MODY 감정 열정 오전 8시 50분의 인생 열정 오전 8시 30분의 인생 규정 어정 이케 열정 오전 8시 30분의 인생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